안녕하세요 호돌씨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로우프로의 아웃도어 라인업이죠. 휘슬러 시리즈의 신제품인 휘슬러 알렐 400AW2입니다. 제품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앞모습은 휘슬러 백팩 시리즈들과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컬러도 비슷하고요. 측면을 보면 바퀴가 달려있어서 롤링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손잡이가 나있고요. 양쪽 측면에도 손잡이가 달려있습니다. 바퀴를 유당하지 못할 때에는 이 손잡이들을 사용해서 들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렌즈를 넣을 수 있는 메인 수납 공간에 지퍼가 있습니다. 이 지퍼 가운데에는 자물쇠를 끼울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넣을 수 있는 전면 수납 공간 지퍼가 있고요. 이 앞부분에는 작은 액세서리를 넣을 수 있는 오그나이저 포켓이 있습니다. 포켓 아래쪽에는 버클이 달린 두 개의 액세서리 스트랩이 있습니다. 버클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고요. 길이 조절도 이렇게 쉽게 가능합니다. 끝부분을 잡아당기면 웨빙에서 분리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에 추가적으로 장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AW 커버 수납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도 어느 정도 방수가 가능하지만 악천우가 지속될 경우에는 AW 커버를 꺼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바닥을 보시면은 받침대와 손잡이 역할을 하는 이 파트가 있습니다. 바퀴 사이에는 가방의 파손이나 오염물이 튀어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측면에는 핸들과 웨빙만 있는 매우 단순한 구조입니다. 뒤쪽에는 이동용 핸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푸시 버튼을 눌러주면은 포인트 컬러인 오렌지색 핸들이 2단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폼쉐로 된 뒷부분은 로우프로 로고가 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외관을 모두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수납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납공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가 있는 쪽에는 액세서리를 수납할 수 있는 오고나이저 포켓이 있습니다. 명함을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고요. 액세서리를 끼울 수 있는 고리 달린 스트랩이 있습니다. 전면 수납공간은 다른 롤링백들처럼 완전히 열리지는 않습니다. 덮개에는 메시 포켓이 있고요. 이쪽에는 태블릿 PC를 넣을 수 있는 크레들핏과 이쪽에는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크레들핏이 있습니다. 그럼 메인 수납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수납공간의 덮개에는 두 개의 포켓이 있습니다. 포켓에는 액세서리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인서트를 보시면 전면에 두 개의 투명 메시 포켓이 있습니다. 역시 액세서리를 넣기 좋습니다. 히슬로 롤링 400 AW2는 지금까지 로우 프로 롤링백들과는 다른 색다른 수납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불리언 카메라 인서트입니다. 분리가 된 롤링백 케이스는 일반 롤링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롤링백 케이스는 치우고요. 카메라 인서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핸들이 있고요. 우측에도 핸들이 하나, 아래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상하 핸들에는 D링이 달려있고요. 이 D링에 스트랩을 연결하면 숄더백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는 롤링백에 핸들을 끼울 수 있는 슬리브가 있어서 롤링백에 끼워서 같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 인서트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부 파티션들은 제가 장비 수납을 위해서 구성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맥스피 파티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워치 기능이 있는 파티션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장비를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슬로 롤링 400 AW의 장비를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렌즈 5개와 외장 플래시 2개, 무선 동조기, 태블릿 PC와 노트북, 그리고 카메라 2대입니다. 먼저 장비를 넣기에 앞서서 가방을 눕힐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확보됐으니까 지금도 장비를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수납 공간의 지퍼를 열어주면 카메라 인서트가 나옵니다. 인서트의 지퍼를 열어주고요. 파티션은 제가 미리 잡아놓은 형태입니다. 먼저 360W 볼베드를 넣어주고요. 그 위에는 무선 동조기를 넣어주겠습니다. 그 옆에는 외장 플래시를 넣고요. 그럼 이제 렌즈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mm 마크로 렌즈는 후드를 뒤집은 다음에 그대로 넣을 수 있고요. 1735 렌즈 역시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2470 렌즈는 높이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눕혀서 넣어야 합니다. 52.8 렌즈는 옆에 있는 공간에 넣어주고요. 그럼 이제 바디와 70200이 남았습니다. 먼저 그립이 없는 바디는 남는 공간에 넣어주고요. 그럼 이제 70200과 배터리 그립을 장착한 카메라를 이 딱 알맞는 공간에 서로 마운트해서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마운트해서 넣어주면은 약간 이렇게 돌출되긴 하지만 수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바지캡과 렌즈캡은 파티션에 수납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인서트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조금 돌출되어 있지만 역시 장비 수납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수납 공간을 닫아주고요. 이제 전면 수납 공간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수납 공간에는 두 개의 크레딧 핏이 있습니다. 먼저 15.6인치 노트북을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인서트가 빵빵해서 그런지 노트북을 넣는 게 조금 빡빡합니다. 그래도 일단 성공했고요. 이번엔 태블릿 핏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핏의 크레딧 핏은 전체가 뚫린 게 아니라서 잘 봐서 넣어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수납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내부 인서트가 좀 부풀어서 그런지 조금 돌출된 감은 있지만 모든 장비를 수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대신 아주 이렇게 묵직합니다. 어쨌든 수납은 끝났습니다. 휘슬러 롤링 400 AW2는 로우프로의 아웃도어 라인업인 휘슬러 시리즈의 첫 롤링백입니다. 몇 년 전에도 일반 롤링백으로 하이라인 롤링 X400 AW가 출시되었지만 아웃도어 스타일의 카메라 롤링백은 휘슬러 롤링 400 AW2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카메라용 롤링백들은 직사각형의 디자인으로 메이커를 불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휘슬러 롤링 400 AW2는 아웃도어 라인업인 휘슬러 시리즈의 디자인 특성을 이어받아 가방 외부에도 장비들을 연결할 수 있는 웨빙과 액서서리 스트랩을 컬러 포인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리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인서트와 롤링백 케이스의 수납 방식은 하나의 가방을 두 개로 사용할 수 있는 로우프로 프로 롤러 롤링백의 장점을 이어받았습니다. 롤링백들의 단점 중 하나인 무게가 동급의 롤링백들 치곤 가벼운 3.9kg의 무게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체력적인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비슷비슷한 카메라 롤링백들 중에서도 뭔가 포인트가 되는 롤링백을 찾는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휘슬러 롤링 400 AW2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